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색 심층토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면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인규 변호사님 보는데 아직도 창당준비위원장이네. 창당을 단단하게 하는 거지. 단단하게. 단단하게. 그렇죠. 개혁신당 봐요. 단단하게 못 하니까 지금 뭐. 아 그런건가. 저런게 됐잖아. 벽돌집보다는 벽돌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집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집을 짓고 있고. 벽돌을 지금 굽는 과정입니다. 굽는 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그런데 언론에서 왜 아직까지 창준위원장이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뭐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시면 제가 더 좋은 결과로. 네 그럴거 같아요. 선거가 12일밖에 안 남았어. 2주도 안 남았어. 게다가. 사전투표. 곧 있으면 사전투표하죠. 거의 일주일 남은 거죠. 일주일 남은 거죠. 이야. 사전투표도 지난번에 비율을 보니까. 한 사람들의. 투표 한 사람들의 40% 정도가 있더만. 그렇죠. 투표율이 22% 사전투표율이 그 정도 나온 것 같아. 그렇죠. 66% 였거든요. 그렇죠. 66% 였는데 22일에 사전투표였으니까 3분의 1이 한 거죠. 앞으로 사전투표가 학습효과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 사전투표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아마 사전투표 하시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보수신문들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전투표를 하면 하는 게 이상하게 부정선거된다. 그런 말이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돌았는데 그런 거 믿지 말아라. 사전투표 그냥 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좀 제정신이 있는 분석이고요. 요즘 보니까 그거 누구예요? 국민의힘의 선거 준비하는 분께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됐다가. 그렇죠. 번복이 됐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대선 때도 사전투표 안 하는 움직임이 많아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선관위의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 친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선거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이 이미 구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꼬투리 잡는 거고. 투표가 무슨 죄야. 저희 국정원장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랑 좀 달리 나오면 또 여론조사 때는 뭐 이렇고 투표 실제로 이제 기표해보니 나와보니 개표해보니 뭐 다르더라.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 흥막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요. 뭔가 이거 시험 문제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닌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쉬운 문제가 나가든 그냥 자기를 믿고 가는 건데 지금 꼭 공부모단이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종로를 가는데 한 60대는 아니고 그분들이 한 70대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굉장히 목적이 크세요. 목적이 크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론조사가 다 좌빨이잖아.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여론조사가 다 좌빨이고 중앙일보가 좌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눈치를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다 좌빨이어서 믿을 수가 없고 실제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 다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걸 네 글자로 정신승리 내지는 희망회로 이렇게 붙은 건데 아니 이제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추세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민심의 흐름에 몸을 던지면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거거든요.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 나중에 총선 결과를 못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선관위를 뭐 압수수색하거나 선관위를 또 때리려고 할 수도 있다. 악마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죄 없는 사람들 잡지 말고 본인이 잘하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잡아야 돼요. 본인을 돌아봐야지 자꾸 왜 다른 사람에게만 성찰과 반성을 강요하는 것인지 매우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말하자면 보수신문들의 좌팔 성향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을 만든 게 누군데 중안부가 좌파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어떤 식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뇌피셜인데 저는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이런 이런 조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솔직히 민주당이 뭐 많이 잘해서 이런 지지 좋은 어떤 흐름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우군이다. 본인이 그냥 막 도와줘요. 가만히 있어도 막 이중섭 호주대사 했다가 론종섭 텅종섭 했다가 방산부도 했다가 방산부도 했다가 대파들고 흔들고 대파들고 흔들고 그리고 의사 정원 그거 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물러날 듯 했다가 지금 시기도 다 놓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민들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제대로 하고 말란 말아야 되는데 의사 정원 문제도 뭔가 고민이 될 것 같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막 이렇게 쇼하는 것처럼 정원 조정합시다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못 받고 안 된다 하다가 또 합시다 하면 또 유연하게 또 할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라통 터져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중고경제 하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거든. 그러면 그거는 파업을 못하게 충분히 사전에 막았어야지. 그리고 막을 수 있어. 바로 총선기관인데. 입이나 막고 말이야. 그런 거는 못 막고. 못 막으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아 정치력이나 실력이 없구나.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하나씩 이제 봐보죠.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정부 견제론이 지금 지난번 MBC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네요. 정부 경제, 정부를 견제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56%.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38%. 56 대 38. 지역에 따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도 지금 상당히 차이가 다시 나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 재보궐선거 딱 그 수치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 17.7%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네. 딱 18%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7.7% 18%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10일이 끝나고 나서 12월에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 눈높이에 읍수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반성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10월 10일 강서구 재보궐선거가 이번 총선에서 재현될 것이다. 기회는 있다. 정신 차려라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저는 이 수치가 지금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수치로서의 국민들의 심판이 지금 다가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 실정에 대해서 총체적인 성적표를 지금 받을 시간인데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 와가지고 공천 국면에서는 아주 잠시 잠깐 혼란을 틈타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인 착시효과 속에서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도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좋았던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국 혁신당 등장과 함께 이종섭 피의자를 호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오면서 이 정권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그 인내심의 역치 인내심의 역치를 넘어선 상황이라서 전 지금 이제 총선이 거의 2주일 내지는 사전선거 기준 1주일 남았는데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그냥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를 해도 지금 국민들께서 아마 동정하는 여론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10석 이상 더 얻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딜레마인 상황인 게 할 수가 없는 게 정신을 차리고 일을 좀 한다면 이종섭을 해임하는 거잖아요. 당장 즉각 사퇴시켜야죠. 이종섭을 해임하면 언론도 그렇게 주장하고 정치인들도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종섭을 해임하면 본인이 사힘할 수도 있어요. 관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이종섭을 해임하면. 이종섭의 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야. 이게 본인 정권이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언을 좀 하면 조언을 해주면 어차피 이제 시간은 해주셔도 어차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식의 주구나 청명의 주구나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야 이거. 이게 총선에서 말하자면은 대패에서 만약에 이 진보진영이 200석 이상을 갖게 되면 지금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내려와라. 그만둬라. 한동군도 얘기하잖아요.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권 끝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구나. 예를 들면 지금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사직생의 마음으로 이종섭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최석훈 상병에 대한 수사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본인 탈당하고 김건희 배우자가 내놓고 이런 식으로 초방수를 두지 않는 이상 저는 살아날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도지.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어? 뭔가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게 뭐 좀 하려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만의 어떤 여지를 줄 텐데 그거 아니고 저는 지금 살아날 희망이 없다. 저는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실기했다. 이게 법률용어로는 기한을 놓쳤다. 실기라고 표현하는데 실기도 실기지만은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과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거 못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소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상식선에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지난 2년간 외쳤거든요. 저도 내부에서 외치다가 쫓겨나서 밖에서 외치고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는데 대패력으로 외쳤죠. 지금 이제 대파가 아니라 대패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대패? 네. 대패죠. 대패하면 상급자 생각만 하는데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하라고 했던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했던 사람이 인재와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상식밖에 상상밖에 일이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적표를 받아드는 그 일반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43대 35가 나왔단 말이죠. 민주당. 이게 국민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지역구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지역구는 또 이제 500명 정도 샘플밖에 안 하니까 그거를 딱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4.1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 정도가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지역구가 우세하고 열세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이 120위서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구도에서는 벗어난 벗어난 곳이잖아요. 2,500만 명은 여기는 지역구도에서는 벗어나 있거든. 그럼 여기가 43대 35의 민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그런데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빡빡하게 봐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역구는요. 이게 말하자면 앞에서 총선의식은 구도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시발 해야겠어. 라는 것들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제 지역으로 가면 인물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정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국민들도 아는 이번 선거라는 건 구도인물 정책인데 이제 구도위판이 13일 전에 짜진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지역에 가면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인물로 평가받는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바람 속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은 인물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좀 긴장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정말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읍소하고 절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조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읍소를 하신다고 당연히 말씀은 하시겠지만 맥락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8% 차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8% 위로 나오는데 이것 좀 더 벌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민비조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민비조.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는 이런 구도 속에서 저는 이거 8%보다 더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비교한 얘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틀 전에 여의도역 근처에서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와서 사인 한 장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셀카의 왕자신데 아무도 사진 한 장 찍자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마이티비에서 영상을 쭉 봤었는데 보니까 그냥 쑥쑥쑥 지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옆에 있던 박용찬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외쳐줄 정도로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도권 표심이 더 나쁠 거다. 국민의힘의 그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PK에 불러온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PK 지역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선전하는 효과를 반사적으로 저는 얻을 거라 보고요. 또 중요한 게 구도인데 구도에서도 보면 삼자 구도인 지역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국민의힘의 악재입니다. 허원하 의원 이분이 누구 표를 가져갈까요? 당연히 영등부에서 국민의힘표 가져가죠. 이준석 대표 당연히 국민의힘표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장예찬 도태우 이런 후보들이 무소속 무소속들이 다 삼자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표 지금 잠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국 효과는 민주당의 표를 더해주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분열로 인해서 표가 더 깎여가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보다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이번 선거는 좀 개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단사 이익을 너무 많이 아니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빙의 승부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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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 근처에 있는 양천갑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동작도 동작도 동작을 보면 알 수 있죠. 동작, 양천갑, 광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부 여러 군데 강북 지역에서도 늦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것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합 지역이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역 가서 그렇게 썰렁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를 많이 해봤겠지만 이게 차이예요. 여의도역에 출근 시간에 가는 거는 시장에 나가서 셀카 찍는 거는 무슨 차이냐면 조직 동원이 안 돼. 출근하는 사람을 조직으로 동원하겠어요? 자 출근을 각자 조직으로 동원해도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나 동료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층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늘한 민심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사실 한 장은 찍을 수 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주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출근길 인사하면 와서 사진도 찍고 바빠도 악수도 하고 가는데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와서 수원에서 이수정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에 문외한인가 를 나타내는 무슨 뭐 개같은 정치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그냥 지나가는 일탈적 만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 많다고요? 그런 거예요. 돈은 많지. 그러니까 돈 많다는 소리지. 여러분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한동훈과 이수정은 선민이고 엘리트고 너희는 내 아래에 있고 같은 민이죠. 내가 시위를 베풀어주고 이수정과 한동훈이 시위를 베풀어주는 거야. 화가 나죠. 얘는 한동훈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년성 이들만요. 학교에서 잘못 배웠어. 이런 친구가 공직자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동네 형 잘못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개가요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술을 먹는다 못 먹는다 술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 차이고 둘이 똑같은 거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시근 발언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쇼킹해. 안화무인이잖아요. 안화무인. 내 눈에 사람들이 다 미친데 안화무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눈 밑에 있는 거잖아요. 거의 이 정권은 안화무인처럼 국정을 운영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바라는 거면 이제 이번 총선에서 표를 주면 안화무인의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행태 때문에 제가 약간 화가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약간 화가 나는데 73년생이 말이죠. 옆에 후보들입니다. 다 존중을 해야 되죠. 같은 당에 있고 한동훈 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위해서 혼신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같이 그런 분위기도 안 나는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시켜 목을 잡아 심지어는 손으로 목을 잡고 인사를 시켜 어떤 어떤 장면은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검사들은 그런 행동을 했나 보죠. 그럴 수도 있죠.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본인이 늘 위에 있었으니까 어디 사람 목을 잡아 그러니까요. 어? 예전에 김건희에서도 한번 목을 잡힌 그런 장면 있지 않았나요? 머리를 소리만 아니 다 같은 공직 후보자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벼슬이니? 그런데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하셨네. 여의도 정치 종식시키자 뭐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무슨 여의도 정치를 끝내주는 슈퍼스타 히어로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 구질구질하고 지금 여의도 정치가 구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의 끝판왕이면서 그 정치의 중심에 한동훈 본인이 와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를 나쁘게 만든 주인공이 한동훈인데 본인 스스로 그 정치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반정치 정서 정치 혐오 정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참 이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 소개할 때도요 존칭도 안 붙여요. 항상 뭐 누구누구가 신인규가 신인규 뭐 이런 식으로 인사시키고 어깨하면서 화이팅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없어 보이고 존중도 없고 예의가 없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기니까 자기 꺼. 여사 안 하면은 뭐 방송 심의에 걸리고 방송 심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어? 그러면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럴수록 더 걸려야 됩니다. 더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 수원에 가서 했던 이 워딩이 본인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반정치를 하고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고 어떤 이런 안아무민의 자세가 이게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의 하나인 거예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 지켜야 되는 정치예요. 진짜. 이런 식의 정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행동거제에서 자꾸 나타나. 맞아요. 그 지난번에 대통령이 기차 타고 대선 유세 도중에 발 뻗었잖아요. 구두 신은 자세로. 발을 올렸죠. 발을 올렸죠. 발을 올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세를 검사 시절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브리핑을 하고 뭐 할 때 하여간 그분의 행태가 너무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하여간 그런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평소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씨 같은 경우도 그런 행동이 자꾸 나오고 그런 말이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거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정치가 아주 우스워 보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정치를 참 자기 멋대로 한다 정도까지는 좋지만 개같이 한다는 소리를 뱉는다는 건 사람들 다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 그걸 참고 있는 것뿐이고 굉장히 고상하고 품격 있는 척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2일 남았습니다. 12일 뒤에 한 번 이 본인들이 무시하는 눈 밑에 깔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번 본때를 한 번 봐야 이 소리를 쏙 들어가겠죠. 중요한 건 투표일입니다. 투표일이죠. 투표율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여론조사에 응답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들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가 78%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가 16%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 78 더하기 16이면 10만 해도 88이잖아요. 88 90이 나올 리는 없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70대 이상이 지난 총선에서 80%를 했거든요. 80%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70대 이하는 왜 80%가 못 넘는 게 당연한 거야? 총선에서? 저는 그거는 70대 이하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저도 이제 53세인데 늘 한 75세 정도에 저희 집안 내력을 보면 한 75세 정도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2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22년 정도 남은 사람이 30년이나 5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대면 적어도 한 50년은 남았을 거 아닙니까? 30대는 5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할 수 있지. 본인들의 미래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투표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투표 안 하는 게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보다 투표를 덜 하는 게 당연해. 그게 왜 당연해요? 부끄러워야지. 아니 그런데 맞는 말씀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물론 정치에 관심을 둘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열악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더더욱 정치에 더 관심 갖고 역설적으로 투표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직업정치나 이거 하기는 어려우니까 투표라도 들어가서 차악이라도 고르고 고르고 뽑는 그 정도의 관심 정도는 정말 가져야 된다. 그러고서 욕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아예 안 하고서 사실 불평불만 하면 공허하죠. 안 바뀌죠. 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정치 참여를 요구를 하는데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의 혐오를 조장하더라도 끄덕거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여야의 정치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은요. 말하자면 그들의 수요에 맞는 정치가 돌아갔을 때 효능감을 느끼고 다가서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매력적인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생산물이 그동안 안 나왔어요. 저는 그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냥 뭐 적당히 시혜성 그 다음에 양당간에 뭔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로 싸우기만 했지 이런 젊은 층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좀 청년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된 게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정치권이 반성을 할 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소리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호소해야 된다. 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그게 먼저 우선돼야 돼요. 투표를 하지 않는 젊은 층을 비난하기보다는 투표를 하게끔 만들어야 될 요인을 제공할 정치권이 청년들을 등 돌리겠다 라는 측면은 저는 늘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 논쟁인데 저는 어차피 이 기득권이라는 거는 자동으로는 더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득권을 깨야 되는 주체들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30대다 보니까 20대, 30대가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기득권을 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뭘 정치권의 요구에서 받아낼 생각만으로는 이제 끝났고 저는 뭐 더 이상 기대난망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래도 들어와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득권의 성벽에 균열이라도 계속 내다보면 언젠간 무너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역할은 기존 정치권의 반성과 자성도 촉구하면서 저는 20, 30대에도 정치에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인규 위원장이 빨리 창당을 해서 젊은 층들이 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만들어보십시오. 기대합니다. 그래야 뭐 연금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는 네.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정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의전 갈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의사들이 칼자루를 지워버렸어요. 상황 자체가 정부나 한동훈이나 윤석열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의사들 마음이 돼버렸어요. 아니 너무 막했으니까 보통 이런 거는 모양 빠졌다고 그래요. 모양 빠지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계산을 하면서 이런 의전 갈등도 관리를 좀 하면서 해야 했었던 거고 애초부터 2천 명 증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지금 의대에 증원을 하는데 실사도 안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실사도 안 나와서 어떻게 증원을 합니까. 교육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얼마나 이 의대 정원 이슈가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그 기득권에 대한 당연히 분노가 있죠. 그 감정을 활용했다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정책 집행 잘못했거든요. 그럼 잘못했다 그러고 시정하고 관련자들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의사들하고 대화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 역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절대 반성과 책임 안 집니다. 이 법률가 DNA가 사과하면 자기가 패소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우겨요. 아직도. 그러면 끝까지 우겨보십시오. 뜨거운 맛을 봐야지. 나중에 가서 진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이게 교육부까지 다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의대 정원 수를 늘리고 대학들한테 사인하고 계약서 써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까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꾸지 나는 굉장히 가까운데 의대 정원 문제는 이게 단박에 대통령실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총선용 쇼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이거 조절합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고민하는 그리고 의사들한테 희망고문하고 근데 저는 봐서는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이라면 그냥 밀어붙여요. 왜냐면 그리고 이미 모양이 빠져버렸어.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빠져서 여기서 물러나면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거는 본인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의사 정원 전체가 지금 3,00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5,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8% 증원해요. 68% 증원하면 봐봐요. 지금 3,000명으로 돈은 실습도 못 아니. 시스템이 3,000명도 굉장히 이게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2,000명을 넣으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실습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다 한다고 쳐. 양질의 교육이 되겠어요? 사람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이 직군에서 2,000명을 그냥 그냥 뭐 어떤 실습 없이 그래 그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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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현장에 내보내요. 누구 잡으려고 그래요? 병원 가기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없는 이용한 못하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은 그렇지만 살인면허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신중하게 한 10% 내지를 10년 계획으로 해서 300명씩 연간해서 결국에는 10년 뒤에는 전체적으로 2배를 증원한다. 6,000명을 만든다. 이러면 의사들도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심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2,000명 가하 이거잖아. 그 의사들 사실 교육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부학인데 해부학을 할 때 사실은 시신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기증을 받아야 되겠네요. 기증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뭐 애의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탈이라도 한 번 메스라도 한 번 잡아보려면 이게 지금 몇 명이 몇 명이야 지금 그래서 시신을 수입한다잖아요.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이게 이야 저는 그런 대책을 내는 거 보고 뭔 일을 부린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사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투입하려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권한도 없는 사람이고 의대 정원에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더 절망스러운 게 한동훈 위원장이 뭔 중재를 해요? 뭘 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의 가해자를 만나가지고 의료 갈등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구하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서 의대 정원 문제를 상의하는 사람이 무슨 실력을 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저는요 이게 출구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구를 다 맡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 자체가 출구예요. 본인이 안 계시면 출구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치울 수는 없잖아요. 국정에서 손을 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손을 잡고 대고 있는 한은 출구가 퇴로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을 뭐 시켜서 만났는지 본인의 의사로 만났 본인의 의사로 만났겠죠. 본인의 의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유영화를 지지해달라라고 영상 홍보까지 하고 탄핵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회동을 탄핵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회동을 지푸라기 회동이라고 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답이 안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냥 온 그릇가게를 헤집고 다니니까 다 깨지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라서 오죽하면 말씀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의대적으로 물어보고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변님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거고 저는 약간 좀 인권 감수성 쪽에서 제가 표현하자면 이번 회동은 아주 잔인한 회동이었다. 잔인하다? 아주 잔인합니다. 구형을 했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만나는 건 너무 잔인해 보여요. 제 눈에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저 투샷이 불과 7년 전으로 돌아가면 검찰 조사실입니다. 그렇죠. 조사실에서 30년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썼던 그 한동훈 검사가 갑자기 7년 뒤에는 표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김재현 의원이 정치인들은 표 필요하면 몇 자리도 판다 그러잖아요. 몇 자리 회동이에요. 몇 자리 회동.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또 거기서 약간 고개를 15도 흔들면서 약간의 끼를 부리는 포즈로 항상 그 주된 포즈 있거든요. 아 전 이걸 보면서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니까 표를 흉내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사진 찍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무리 표가 필요해도 아무리 집도끼 표를 잡으려고 해도 이런 투샷을 연출하는 거는 본인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보는 국민들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잔인한 회동이었다. 인권 감수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을 활용하면 그나마 그래도 몇 석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게는 봐요. 유승민 전 의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좀 나름대로 보수층이 넓고 중도 확장했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선거를 좀 해본 분이고 경험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2조 심판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종북 심판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리 여론의 추위가 안 좋더라도 읍소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뭘 잘해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당내 없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데려갔었으면 조금 그래도 뭐 구라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뭇가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백약이 무효기 때문에 비견한 예가 2020년도 총선도 생각해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다 공천 엉망으로 막장 호떡공천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 오죽하면 호떡공천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그 결과를 바꿔가지고 그 막장으로 공천을 해놓고서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삼석 나왔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유승민 의원이 지금 공식적인 직함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리 본인이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하고 총괄자를 붙이고 해도 국민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지금 개별적으로만 지원 유세를 다니는 걸로 하는 모습이 그 선례를 알거든요. 맞아요. 누가 와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신인규가 가도 안 되고 유승민이 가도 안 되고 누가 가도 살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떼야 돼요. 저 두 분이 사라져야 이 활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종섭 대사와 관련한 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국정과 관련해서 방금 뜬 속보가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외교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네요. 역시 선보는 자주 해야 됩니다. 서울에 남을 것이다. 우리 스펙스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종섭 사퇴시키고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이 탈당합니다. 보십시오. 오, 풍탑니다. 이 스펙스 방송을 보고 지금 왜냐하면 탈당을 해야만 당정관계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많이 늦지 않았나요? 늦었긴 했죠. 많이 늦었어요. 늘 뒷북 정권이잖아요. 서울에 남아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종대 전 의원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 조사를 받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박정훈 대령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군사재판하고 있죠. 군사재판하고 있는데 군사법정에 서면 돼. 그렇죠. 그걸로 그걸로 공수처 조사를 가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김병주 우리 민주당의 장성 출신 김병주 원이 있잖아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종섭 장관을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군 출신이고 겨루고 오랫동안 같이 군에서 동기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평을 이르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다. 정직 동의도 그리고 명예를 중시형인은 전형적인 명예 중시형 어떤 군인인데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법정에 섰을 경우는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사의 외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끝까지 덮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성적을 알기 때문에 호주로 아마 도피시켰을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법정에 서면요. 진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의 벌을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 지금 대사는 사퇴했으니까 이종섭 전 장관은 이제부터 정직하게 안 하면 계속 죄를 더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사는 유일한 길은 진실 그대로 밝히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그 특검 수사할 때 장시호가 했듯이 장시호가 특검 도웅이라 그래가지고 싹 다 불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호주 도피 작전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 사이로서 실패로 돌아갔고 귀결이 됐는데 이제 지지율만 까먹었죠. 이종섭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저게 어떻게 읽혀지냐면 죽을 의사를 밝혔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로 이제는 저분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밤잠을 못 이룰 겁니다. 잠이 안 올 거예요. 이게 대통령과 교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무조건 교감을 하죠. 교감을 했겠죠. 그럼요. 그런데 교감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때 전화한 사람은 밝히면 안 돼. 라고 말했을까? 아니 당연히 추측상 뭐 저는 교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교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본인이 이 악물고 어차피 이 정권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렇죠. 침몰하고 있으니까 한식 한식이 죽으나 근데 여기서 빨리 불면요. 본인은 삽니다. 그 장시호가 살았거든요. 장시호가 빨리 불고 빨리 나왔습니다. 장시호가 본인은 직권 남용 아니야. 위에서 그냥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주범이 있는 거니까요. 맞아 나왔습니다. 위에서 대통령실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공의로 전화 왔다. 공의로. 그렇죠. 공의로 전화를 왔고 이태원 로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스탠스가 변경이 됐어. 결제를 취소한 거죠. 그렇죠. 스탠스가 변경이 됐으면 그럼 본인은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면 죄는 없냐. 그리고 법적으로도 범인 은닉죄인데 범인 은닉은 이종섭 장관은 은닉이 안 돼요. 이분이 범인이니까 은닉한 사람이 이제 또 처벌을 받는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밝혀야겠죠. 아니 근데 전화한 사람만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장관보다 의행이 있을 텐데 저는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 주직한 밖에는 없어요. 장관은 아니 지금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실이에요. 실이지. 그 전화번호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사에 수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수사에 너무 궁금해.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정확하게 저는 이번 총선과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헌 조지선이 무너진다는 탄핵 조지선이 무너진다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최소한 이번에 일당이 안 되더라도 개헌 조지선을 지키자라는 절박한 결정이었다. 105석, 110석 101석이든 그러니까 아니 공항에서 들어올 때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사의했으면 사의를 표현했으면 아 이 정부가 그래도 좀 바꾸나 보다 했는데 정신 차려나보다 그 이후에 좀 또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또 실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기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짐으로써 얻는 이득도 같이 날아간다. 저는 이번에 사의한 건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인데요. 저는 이게 별로 정치적 효과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적재적소의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너무 놓쳤다. 앞으로는 이제 이종섭 전 대사의 입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 열심히 좀 취재를 해주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재할 때의 10분의 1 정도만 취재를 하시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희망이 보이네.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진실이 꼭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매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매우 제가 공부를 정치권색 사실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